들어 보세요 학교에 가요 밥을 먹어요 아요,어요는 동사와 형용사, 어미에 써요. 어떤 사실을 말하거나 질문을 할 때 써요. 가다 가에 아가 있어요. 아요를 써요. 가요가 돼요. 보다 보에 오가 있어요. 아요를 써요. 봐요가 돼요. 먹다 먹에 아나 오가 없어요. 어요를 써요. 먹어요예요. 읽다 익에는 아나 오가 없어요. 어요를 써요. 읽어요예요. 아우두주에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커피를 마세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선물을 사요. 선물을 사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다음 시간에는 조사인 L을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